You are the cause of my euphoric 거신들린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만 이렇게 이렇게 아 지은아 정국씨 정국씨 제가 이런 거 아 이제 깜찍이네 와 이거는 진짜 이거 추운데? 매우 맛있어 좋지? 바다다! 바다다! 지민이다! 내 방탄소년단 시간이 없어서 시민을 가면 다가가 나의 방탄소년단 가수 가수 자가 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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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은 춤은 춤을 춰 너무 추천드려 자세히 해 그럼 지도 찬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뭐 좋은 점 다 보고 아 아 아 아 아 너 형 부서 1 몽키 원숭이 형님 네 얘 잘한다 우리야 잘하는데 역시 20명이야 오늘 레이버에서 최식이 첫 콘셉트 했네요 저희가 처음으로 최선 제일 큰 콘셉트를 만들었고 저희는 이렇게 되셨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무대는 아니더라도 막 이렇게 무대를 했었습니다 이거 뭘까? 아 기다려 나도 아직 안 해봤는데 아니잖아 네? 4등? 4등? 4등이야 4등 그리고 뜨자 오케이 올려야 되는데 네 안 되는 거죠 아 보자 듭니다 뒤꿈치를 틀지 말고 에이 야 예약 자 쇠키네 이거 빨리 as 빨리 as 으아 busy as 횟 제퍼들은 자기애들은 핫 뭐에서 veis 암 암 자아! 자아! 지금 촬영 되기 뭐하시는 거예요? 벨레야, 데려올 수 있는데요? 왜? 친구, 친구! 마치고 있는데, 마치고 어딨어? 가자! 뭐야, 꼬리도 흔들어? 어, 잠시만! 어, 꼬리 흔들어? 꼬리 흔들다고요? 아, 꼬리 흔들어! 아, 꼬리 흔들어! 으악! 크아! 아하하하하 으악! 크아!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흑! 야 이거 또 생긴 것 같은데? 다 먹었어? 아 진짜 웃겨 이 atención 어떻게 가야 된다? 야 7등이 제일 상괴가 야 이게 얼마나 맛이였... 이게 왜 4등이지? 아 잠깐만 이게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? 다 모신 거 아니에요? 와 멤버가 무슨 나아 야 이게 제일 낫다 이게 먼지가 살면은 꼬리 꼬리 나봐야 안 먹거든요 전 몰랐어요 형 알면서 나한테 안 가르쳐줘 아니 그게 의미 없는 얘기야 수업자들 사이에서 그렇게는 있는데 의미는 뭐 난이도 있는 서비스를 줄 알아봐 아까 서비스는 잡아줘 그거만 네 불량배처럼 찍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못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느낌은 전혀 못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보이지 않는 사람? 보이지 않는 사람? 여기 형이 형이 뒤에 있던데 여기 형이 뒤에 있던데 여기 형이 뒤에 있던데 여기 형이 뒤에 있던데 아이씨 가게 찍으라고 아 안할게 안할게 아 안할게 안할게 누구 다녀 아 진짜 안할게 진심으로 가게 가게 자 카메라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그거 하고싶어가지고 끈게 아니었죠 끈게 아니었죠 하나 둘 셋 자 이거 끌게요 끌게요 끈게 without 요즘 끈게